1. 2. 2. 3. 할아버지! 할머니! 3. 할머니 나 배고파! 이모!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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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어디가셨지? 이렇게 방석 6개를 깔아놓고 할머니가 어디가셨지? 제가 궁금해요. 한번 읽어볼까? 명필이시네? 할머니가 잠시 집을 비워서 그동안 잘 놀고 있어야 한다. 냉장고에 꿀떡 넣어놨으니 꼭 챙겨 먹어라. 대신 릴레이 게임에 성공해야만 먹을 수 있단다. 할머니가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주고 가셨네. 할머니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어놓고 가셨어? 할머니 트렌디하시다. 근데 꿀떡 맛있겠다. 근데 냉장고에 꿀떡 넣어놓으면 딱딱해져서 빨리 먹어요. 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성공하자. 빨리 성공하자. 릴레이 미션! 렛츠고! 시작! 우리가 보여주자. 한 번에 하는 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위클리. 다들 손 불어이. 하나, 둘, 셋! 잘한다. 할 수 있어. 아니 할 수 있어. 집중! 잘해. 할 수 있어. 진작. 진작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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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아지마! 맑아지. 말래. 말 한 것 같아. 어떡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거 마지막이지? 응. 화이팅. 맑아지마. 손 조심하세요. 10cm. 근데 언니 되게 잘한다. 이렇게 혼자 클까? 근데 이게 이어서 10cm라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근데 10cm가. 넘어졌다. 넘어질 것 같은데? 응. 왜 저렇게 두꺼워? 할 수 있어? 이거 한 번에 그거잖아.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 이것만.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이거. 진정해. 진정해. 야 나 나. 빨리 빨리. 무조건 나와야 돼. 하나, 둘. 나올 것 같은데? 매출이에요 매출이에요. 이거 셀카모드로 뺐어? 이렇게 한 개 더 뺄 수 있는데. 이러면 더 장각으로 나와. 어떻게 해. 시간이 있어? 한 번 더 찍어볼까? 한 번 더 찍어봐. 찍어보자. 한 번 더 찍어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하나, 하나. 근데 순선네. 엉덩이가 너무 내 앞에 있는.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안 나와요. 다 나왔다.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명 어디 갔어요? 누구야? 나 시진 언니가 없어. 사실 우리 할머니 댁엔 귀신의 전설이 내려져와. 근데 우리 진짜. 사실 전 귀신입니다. 실패예요? 아, 진짜 완벽했는데.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한 번만 더. 저 그거 잘. 뭐죠? 추석이니까. 닭소리. 닭소리. 진짜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고구마다. 닭소리로 제 감을 끼워주세요. 제가 닭 뒤로서 한번 잘 들어볼게요. 닭이 울어요. 아침인가봐요. 빅클리의 닭소은 씨. 파이팅. 잘한다. 우와, 잘하네. 오. 오. 꺾이. 나 이제 못 깎아. 우와, 언니는 진짜. 잘한다. 이거를 껍질을 깎았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50센트. 스탑. 아니, 제의 같다. 야, 그냥 꿀떡 먹지 마. 꿀떡 사 먹을 거예요? 됐어요, 할머니. 근데 할머니가 하얀색 꿀떡을 사놓으셨대. 근데 방금 전화 왔는데, 할아버지가 핑크색 꿀떡 사놓으셨대. 할아버지가 이거 한번 다시 해보래. 오케이. 난 쑥꿀떡이 좋다. 할아버지가 좋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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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의가 진짜 잘해. 오, 제발. 어떡해. 됐어, 됐어. 시간은 많아. 온다, 느낌이 온다. 왔다, 왔다. 오, 오. 제발요. 오, 오. 자. 아, 무조건, 무조건 나왔어. 이거 무조건 나왔어. 배쁘다. 어, 나왔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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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또 새로운 편지가 있어요. new letter. 어, 뭐야? 이거 혹시 방탈출이었어? 할머니가 심심할까봐 윷놀이를 준비했단다. 우리말 윷놀이를 이긴 팀은 시탁 위에 약과 올려놨으니 많이 무거라. 우리 시원하게 쓰고 시작하는 거 어때?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모두 휘파람이 불면. rock, cedar, paper. 오케이. 오이네. 오이네. 우리 언니는 굉장히 행운의 여신이기 때문에. 맞아. 생일까 해보자. 가보자. 가보자고. 개다. 개이. 어? It's gay. 이거 썼다. 그치만 우리 아직 한 분이 있어. 우리는 아직 안 나왔어. 그래, 우리는. 아, 그렇네. 그럼 소은이가 한번 해볼까? 오케이. 이제는 진짜 조심할 때가 오셨다. 이제는 롱신 차리자. 롱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웃으로 가면 되겠어. 한 번 더. 눈이 Pict etwas Eurovision. 새로운 출발시킬게. 가보자. онь섭이 들어가. 아, 야 이거를 더 안 pros었다. 아야. 너 interval. 잡을 거냐. 잡을 거보다 여기 가는 게 낫지 않나? 지름 McKinn. 우리가 언제 언니들 잡아 보겠어. 맞아. 1대 걸 알아보자. 하나, 둘, 셋! 이얏. 어, 언니들 또? 잡자! 잡자! 잡아보자! 역시 주간이야! 잡자! 하나! 잡자! 둘 셋! 에나! 인물이? 지화자! 몇 개? 가자! 재희 가자! 은혜 여신! 개 좋아! 개 하면 좋아! 개! 나 지금 진짜 나쁜 생각이 들었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영어를 써요? 그럼요. 그래도 돼요? 아직! 저 안 던졌잖아요! 개 하면 좋아. 개! 가자! 나쁜 언니들! 아니야 아니야! 하나! 까STU가 안 될 것 같다. 한번만 봐줘. 우리 동생들은 언니들을 한번도! 야쿠이의 여신은 생일! 쉑! 아 너! 야! 제이 열받았어! 아 귀여워! 그리고 약과 먹으면 이빨 썩음! 맞아! 야 약과 그리고 칼로리 진짜 높아! 어 맞아! 약과 먹으면 나 반사! 어 반사! 너 때들 나이 많아? 는 너! 어 나 2002년생! 어려워! 나도 수사 어려워! 됐어! 약과! 어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으로! 어어어 제대로 고마워! 복근이 생긴 것 같다! 어 약과 부르면 복근 없던가! 잠깐만! 어머! 어 뭐야? 어머! 할머니가 너희 목마를까봐 시원한 매실주스를 준비해놨단다! 대신 탁구공 빙구게임에 이긴 팀만 먹도록 할머니가! 할머니! 우리 댁에 계속 놀게 해주신다! 이제 약과도 먹고! 메쉬주스도 먹고! 꿀떡도 먹고! 꿀떡도 먹고! 근데 메쉬주스랑 약과는 저희팀 건데요? 메쉬는 아직 모르는 일이야! 아 귀엽잖아! 바위 바위 보! 역시 이게 음리다 이거야! 소나 가자! 가자! 네! 흰색 가자! 소나 근데 못 끼우면 진짜 매력 없는 거 알지? 응! 버려져! 야! 야 진짜 잘하는 짓이다! 실패! 실패! 태훈이 한 번 하고! 오케이! 엔하! 와! 정리가 좋다! 좋은데? 오케이! 오우! 오우! 드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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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만 잘해 가위바위보! 유닉! 가자! 뭐해! 오케이! 시작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레츠 고!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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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깨! 잘한다! 난 또 하면 바로 잡으니까 근데 이게 제일 빅매치야! 좋았어! 가자! 고생! 어? 뭐야? 가자 가자! 오! 막혔다! 막혔어! 너 왜 흰 새끼야? 왜 흰 새끼야? 또 우리가 이겼네? 쟁이는 부가 좀 막아서 알겠어 언니가 한입 줄게 내가 보여준다 내가! 우리 연습 한 번씩만 할까? 느낌 좋아! 가위바위보! 그 정도예요? 가자! 잘해 잘해! 잘해 잘해! 해보자! 가보자! 제 표정 봐! 표정 봐! 메시지스는 우리 까! 우리 거야? 우리 까지! 근데 이렇게 왜 한 거예요? 왜요? 왜요? 이거 지금 3종 4개 아니었어요? 어떡해! 얘들아 먹고 싶어? 안 좋아! 꿀떡 먹을 거예요! 젓가락 나눠갈게요! 언니들 제가 매실 따라줄게요! 아 잠시만요 어르신부터! 제가 알아서! 잘 먹을겠습니다! 한입 마셔볼래요! 감사합니다! 저 근데 진짜 에피소드 했어요 어렸을 때 언니들야 다 같이 밤에 뭐 먹으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들 다 주무시고 몰래 나와서 미역국 끓여서 갈비를 몰래 뜯어먹고 진짜 살면서 먹었던 미역국이랑 갈비를 제일 맛있었거든 근데 나이 들고 나서 얘기했더니 다 알고 계셨대 귀엽다! 너무 충격받았어 약간은 인기가 없네 먹어도 돼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먹어볼게 제이형 언니 먼저 드세요 언니야 먼저 먹어볼게 아직 안 먹었잖아요 맛은 좀 괜찮으신데요? 적당히 촉촉하고 역시 할머니가 우리 먹으라고 해주셔서 그래 우리 할머니 맛잘알이셔 응 데일리 함미집에 놀러왔는데 어떠셨는지요들? 음! 뒷놀이가 맛있고 꿀떡이 재밌어요 맛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역시 할머니 집이라 그런지 먹을 걸 많이 주세요 좋아요 시원해요 되게 추석 분위기가 나가지고 좋았다 좋으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네 저희가 오늘 할머니 집에 놀러와봤는데요 데일리 분들도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일리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원시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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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 원시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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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즐